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 오싱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산균 알아보는데 제품과 브랜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드시모네라고 적혀있는 지금 두 개의 박스형 유산균 포장이 보이는데요. 드시모네 아마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드시모네는 유산균 이름이지만 사람 이름입니다. 이 유산균 제품을 연구해서 개발한 사람이 드시모네 박사의 이름을 따서 드시모네라고 알고 있고요. 국내 또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하고 전세계의 TOP3 유산균 꼽는다고 하면은 드시모네 그리고 드시모네하고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VSL, 샵3 그리고 클레어 랩스라는 유산균 회사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브랜드가 가장 뛰어난 유산균들입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 먹이셔도 가장 최고급의 유산균, 프리미엄급의 유산균을 먹이신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드시모네 박사가 만든 드시모네 유산균은 사람용입니다. 고양이, 강아지용은 아니지만 우리 고양이, 강아지 반려동물 집사님들을 많이 먹으시기 때문에 집사님들을 먹으셔도 되고 고양이, 강아지한테 먹으셔도 가장 좋은 유산균을 먹인다고 하고 효과와 효능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캡슐형 유산균이구요 보장균수가 1,125억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불만형이고 보장균수가 4,500억 왼쪽 것은 두 달 분량이구요 캡슐에 60알 들어있고 하루에 하나씩 먹습니다. 오른쪽 것은 4,500억은 분만형이고 한 달 분량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1,125억과 4,500억이 보장균수라는 겁니다. 투입균수가 아니라 보장균수이기 때문에 추정적으로 우리 입에 들어갈 때 1,125억이 들어갑니다. 보통 대부분 유산균은 투입균수 300억이지만 실제 보장균수는 10억이나 20억밖에 안되서 적게 먹는데 이 드시모네 유산균은 보장균수 자체가 1,000억 4,500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그런 유해 유익균을 맞는다고 볼 수 같습니다. 이 드시모네가 좋은 점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강아지한테 또 고양이한테 사람한테 좋은 점은 심부전의 경우 고지소혈증, 그 비위 이후엔 번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예방해주는 균주가 세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롱검 DSM-24736, 또 아이스토필러스 DSM-24735, 서머필러스 DSM-24731이라는 유산균주 세 가지가 비위 이후엔 질소를 체내에 있는 단백질 분해되고 남은 그런 질소혈증을 제거해주는 그런 유산균주들이기 때문에 심부전을 예방하고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칼슘옥살레이트 결석이 있을 경우에 이를 예방해주는 그런 균주가 또 네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판티스트 DSM-24737, 소머필러스 DSM-24731, 아이스토필러스 DSM-24735, 그리고 판타룸 DSM-24730이 칼슘옥살레이트 결석 같은 것들, 신장, 방광이 생긴 칼슘옥살레이트 결석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미 결석이 형성된 경우에는 녹이지를 못하지만, 이 네 가지 종류의 균주가 칼슘옥살레이트 결석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구요. 앞서 보장균수가 1125억, 4500억 확실하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구요. 보통 하루에 캡슐옥은 하루에 한 알, 그러니까 성인 기준입니다. 사람들의 성인 기준으로 캡슐옥은 하루에 한 알 1125억을 먹는 거고, 본말옥은 4500억을 먹는 겁니다. 그럼 고양이 가기를 얼마나 먹어야 될까? 그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다면 설사하기 직전까지가 제일 좋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125억이니까 10분의 1로 나눠서 100억을 먹여도 되고, 100분의 1로 해서 10억을 먹여도 되지만, 보통 캡슐옥 같은 경우는 3분의 1나 절반 정도씩 먹여나가고 있구요. 처음에는 조금 먹이면서 점차 양을 늘리는게 장애 유산균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한 번에 많이 먹었을 때 설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고롱증 부담을 줄여줍니다. 유산균이 다 좋지만, 만약에 복용해서 설사를 한다면 양을 줄여주시는게 좋고, 양을 줄여도 계속 설사를 한다면 그 유산균주는 맞지 않습니다. 이 드시몬에 보시면 14가지 유산균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제품의 유산균보다도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구요. 보통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락토바실러스 프란타룸, 락토바실러스 블라가리쿠스,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비피도박테이룸 블레브, 비피도박테룸 롱검, 비피도박테룸 임판티스, 스테토코코스 서머필러스 이렇게 8가지 균주가 들어가 있구요. 각각의 균주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유산균 구매하는 요령으로다가는 다양한 균주가 있고, 보장균주가 확실하고 균주가 많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게 드시몬에 유산균입니다. 드시몬에 유산균은 원료사가 다나스코, 뒷병 다나스코기 때문에, 당연히 드시몬에니까 원료사는 3대 5여사 중에 하나 썼겠죠. 그러니까 뒷병 다나스코기 때문에, 더이상 찾아볼수도 없을 만큼 좋은 유산균주구요. 아이비디나 고양이들 아이비디, 염증성 장질환, 사람들도 장이 나쁠 경우에, 또 과민성 대장증상, 크롬병, 괴양성 대장형, 또 피부질환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유산균주를 먹이면 고양이, 강아지 피부나 모질이 아주 좋아집니다. 사람들도 고양이, 강아지 피부나 모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유산균주 먹으시면 좋구요. 장이, 포효동물의 장이, 면역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면역을 증진시키려면, 제일 좋게 하는 것은 장을 좋게 하는 거고, 장을 좋게 하는 것은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또 활기찬 생활을 하려면, 유산균을 먹는게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하구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캡슐형이 9만원대, 오른쪽에 분말형이 14,5만원대 하는데, 그때그때 사듯이 마시고, 잘 보시면, 세일할 때가 있으니까, 세일하는 시점에 맞춰서 좀 사시면, 좀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분말형 말고 캡슐형을 오픈해 보고자 합니다. 오픈해서 우리 집고양이 강아지한테 나눠주려고 그러구요. 유통기한은 22년 4월까지니까, 앞으로 1년 정도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 번 유산균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지만, 중요한 점은, 유산균은 꼭 냉장보관, 냉장이동 하셔야 되구요. 드시몬의 유산균은 구매하시면, 이렇게 달랑 박스만 오는게 아니라, 수치본박스에 냉매가 들어있고, 냉장돼서 이동하고 배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도 비쌀 수 있겠지만, 유산균은 실내보관이라고 적혀 있어도, 냉장고에 냉장보관하는게 필수이구요. 냉장보관할때는,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꽉, 밀봉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강아지한테, 드시면 되서 한 분, 캡슐형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보관된 상태에서 온 다음에, 박스를 열시면, 이런식으로 되어있구요. 캡슐은 상당히 큽니다. 캡슐은 상당히 커서, 500ml 캡슐이라고 비교해본다면, 왼쪽에 드시면 위산균하고, 오른쪽에 500ml 공캡슐인데,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양이들, 강아지들 그냥 못먹이고, 나눠서 먹이셔야 되구요. 아니면 사율에 뿌려주셔도 됩니다. 분홍이가 올라와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구요. 분홍이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응가루를 너무 많이 써서, 유산균을 요새 먹게 되는데, 잘 안먹으려고 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또, 물에, 가루로, 사료에 뿌려주셔도 되고, 물에 개서, 주사귀로다가, 넣어주셔도 됩니다. 또 아니면, 작은 캡슐에, 작은 공캡슐에, 옮겨서, 담아서, 캡슐째, 넣어주셔도 되구요. 캡슐째 먹이실 때는, 필건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필건 이용해서, 캡슐을, 공캡슐으로 옮겨서 먹이셔도 되고, 사료에 뿌려주셔도 되고, 물에 개서, 주사귀로 다 넣어주셔도 되니까, 이 방법은, 집사님이 직접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유산균만 먹이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전자피,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실리엄허스크, 영어로는 실리엄허스크구요, 인도산입니다. 요거를, 소량 같이 뿌려주시면,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되고, 먹이도 되구요, 또, 장래, 유익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했기 때문에, 유산균 단독급여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유산균주가 더 활발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다가, 유산균을 더 많이 먹는 효과를 하려면, 실리엄허스크을 같이, 사료에 조금 뿌려주시면 됩니다. 실리엄허스크는, 미국에서 사든, 한국에서 사든, 일본에서 사든, 대부분 인도산이기 때문에, 가격 검색해서, 제일 저렴한 걸로 사시면 됩니다. 특별히 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료에다가, 드시보네 박사의, 드시보네 유산균을, 조금 뿌려 보도록 하겠, 뿌려서, 아기들한테, 급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담요과정이 나서, 드시보네 유산균, 1125캡슐, 1캡슐을, 10마리한테, 나눠 먹이겠습니다. 그러면 대, 1100억 정도, 균줄을 먹는 겁니다. 간혹, 동물용, 고양이용들 먹이고는데, 동물용, 강아지용, 뭐 특별히 좋은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용 중에서, 보장균수가 확실하고, 원료사 확실한 것들 먹이셔야 됩니다. 1캡슐만 해도, 1115이니까, 10마리만 나눠 먹어도, 100억 이상 먹는것이기 때문에, 균은 충분히 먹습니다. 300억 유산균이들마는, 끝에 조그맣게, 보장균수 10억대에 있는, 그러한, 조금, 구라 유산균이 많은데, 그런것 조심하시구요. 그리고, 그래서의 모든 고양이 채널에, 다양하게, 유산균을 먹는 법들,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고, 고르는 먹거리에 올리고 있구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드시무유산균, 한가인이 선전하고 있죠. 한가인이 선전하는, 드시무유산균을, 오픈해갖고, 고양이병아지한테, 필요하고 있구요. 분홍이가, 지금, 사료를, 몰래음직 훔쳐먹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에 올린 영상들, 좀 더 자세히 볼려면, 네이버 카페에,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셔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유산균, 그냥 뿌려줘도, 지금 분홍이가 먹는거 보니까, 기호성은 상당히 좋아서,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사료에 이렇게 뿌려주셔도 되고, 공캡슐에 넣어서, 캡슐이 원체 크니까, 공캡슐 작은게 넣어서, 필건으로 먹여주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물에 개혁했고, 주사귤에다가 넣어주셔도 되고, 방법은 세가지 중에 하나 택하셔도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애기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분홍이는, 그냥 입에다 한번, 집어넣어볼까?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반항이 아주 심하고, 썩 착한 고양이가 아니라서, 약 먹이고, 그런게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분홍이는. 동균을 넣은, 사료를 먹고 있고, 몇몇 고양이들은, 캔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뽀뽀도 잘 먹고 있구요. 예비도 잘 먹고 있고, 동균도, 유산균을 잘 먹고 있습니다. 사료에 뿌린 유산균이기 때문에, 크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10분의 1로 나눴기 때문에, 양은, 상당히 적은 분량이라서, 조그만 캡슐에 넣고, 다른것들 여러가지 섞어주시면, 괜찮을겁니다. 10만원 가까운, 비싼 유산균이지만, 효과는 좋으니까, 먹으셔도 되구요. 만일, 이 유산균이, 계속 먹여도, 설설한다고 그러면, 균주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드시모나, 그래도, 다른 유산균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사료에 뿌려줘도, 어떤 고양이나 강아지도, 다름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건 없구요. 유산균 중에서 가장 좋다는, 드시모나 유산균, 오픈, 캡슐형 1125, 캡슐형 유산균에 대한 오픈은, 여기서 정리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상의 모든 고양이 네이버 카페에서 보시면, 각 유산균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라든지, 종류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